볼터치 연출을 할 건데요 볼터치 연출은 얼굴이 짧은 분들은 입 끝을 향해서 얼굴이 긴 분들은 코끝을 향해서 넣어주라고 하는데 요즘은 워낙에 도망 메이크업 기술이다 보니까 애플 돈에 동그랗게 발라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연출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무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까무잡잡한 편이라서 볼터치 연출을 하실 때 되게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핑크를 사용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얼굴이 까무잡잡한 분들이 핑크를 사용하실 때는 좀 쨍한 핑크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예쁘게 연출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런 브론즈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오렌지 계열이 핑크보다 훨씬 더 예쁘게 연출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렌지가 핀 경우도 쨍한 오렌지 보다는 약간 살귿빛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볼터치 연출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촉풀감이 많은 제품보다는 살짝 윤티있어 보이는 제품로 이용해서 웃어보세요 웃었을 때 튀어나온 부분을 애플전이라고 하는데요 살짝 입력하게 연출을 해주시면 화사의 모습에서 맵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이 노란 피부가 많다 보니까 너무 오렌지 계열보다는 살귿빛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어린다 보니까 아무것도 disparities 침실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남색이의 눈에 눈에 눈을 가진 루루아 잊지 않은 기간이 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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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가르쳐 이 날은 близ성의 눈에 눈에 눈을 감을 봐 모여하는 거에요 나의 눈에 눈을 감이 눈에 눈에 눈을 감이